안녕하세요. 오늘 한플라워 아울렛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나왔어요. 여기 용인 남사에 있는 한플라워 아울렛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분에다가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요거 화분에 만들어진거는 다 9,900원씩이랍니다. 천량도 심어져 있구요. 뭐 마석줄기 같은거 이런거 여러가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음 사랑초 요거는 별꽃 여기도 사랑초 요거는 꿩의 비듬이네요. 아 이제 송골송골 이제 눈이 터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쯤 보세요. 아유 예뻐요. 색깔 빨개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신거 요게 9,900원씩이래요. 담배추도 이쁘네요. 담배추도 이쁘네요. 삼천원입니다. 꽃 좀 보세요.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쁘네요. 이쁘네요. 아아 좀 보세요. 화분. 화분도 좀 있구요. 또 여기 항아리 화분 같은것도 여기 좀 있네 이런게. 아 가격은 요거는 가격이 6,000원 하네요. 6,000원. 6,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작은거. 3,000원짜리 여기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네요. 아이고 요런건 좀 귀엽네요. 예쁘게. 여기 애기별꽃이요. 가격이 3,000원 합니다. 애기별꽃. 3,000원이구요. 여기 누운주름도 있네요. 옆에. 보라색 2,700원이구요. 누운주름. 흰색. 흰색도 2,700원 합니다. 분홍색은 봤어도 또 저기 뭐냐. 흰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분홍색도 있네요. 얘네들은 노지월동이 확실하구요. 엄청 번집니다. 말도 못하게 번져요. 누운주름. 그리고 여기 싹수름이 있는데 요거 분홍색이네요. 어우 색깔 참 예쁘다. 분홍싹수름. 6,000원 합니다. 보라색하고 흰색은 있는데 저는 분홍색은 없어요. 분홍싹수름. 그리고 여기 보라싹수름. 가격은 5,000원 하구요. 보라싹수름 5,000원 합니다. 요거 목마가렛. 세일 해가지고 2,500원 하네요. 목마가렛. 2,500원 합니다. 근데 요거는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요거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노란색도 있구요. 또 빨간색도 있구요. 저쪽에 가면은 어..여기 연분홍색도 있습니다. 여기 다내여왕도 있어요. 다내여왕이 아주 옆에서 순이 막 자라가지고. 근데 가격은 9,000원 하네요. 9,000원입니다. 요거 좀 보세요 밑에. 소복하네요. 다내여왕. 갯모밀도 이 안에서 열심히 피워주고 있네요. 갯모밀. 가격은 3,000원이에요. 얘네들도 어..씨가 떨어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어.. 돌아다녀요. 씨가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어..그리고 가구소행초 어..만원이에요. 뭐..가구소행초도 월동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씨가 또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어..나오기는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씨도. 잘 기르시는 분들은 엄청 잘 기르시더라구요. 진짜 건강하게. 근데 저는 잘 못 길러요. 요거는 겹.. 겹목마가렛이랍니다. 요거는 삼목한건데 요것 좀 보세요. 3,000원이네요. 아..싱싱합니다.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 그리고 문이 잘..바위장대 노지월동댄대요. 6,000원이구요. 어머.. 어머..여기 꽃대가 올라왔네. 옆에.. 요거 좀 보세요. 어머머머머.. 나는 얘가 꽃피는거 처음 보네요. 꽃이 올라왔어요. 신기하네. 하하.. 신기합니다. 여기 겹풍노초도 있습니다. 겹풍노초 가격은 4,000원 하구요. 요거는 분홍색이구요. 요기 흰색도 있네요. 흰색. 요기 또 분홍색도 있구요. 요기 또 분홍색도 있구요. 여기는 유럽제라늄. 유럽제라늄. 유럽제라늄 만원씩 합니다. 만원이에요. 요쪽에는 3,000원씩이에요. 제라늄. 아.. 분홍색도 이쁘네요. 요거. 아.. 주홍색도 이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큰 화분인데요. 페라고늄. 7,000원 합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어요. 오.. 이거는 완전 대품인데요. 목막 아래. 6,000원씩입니다. 6,000원이에요. 이거 완전 대품이에요. 엄청 크네요. 아.. 아.. 이거는 아주 완전히 그냥. 그냥. 해놨네. 엄청 크게 길러. 잘로 길러놨네요. 야.. 세상에. 이렇게 길렀어. 아.. 어.. 크다. 철쭉. 기분붙에 있는거. 7,000원. 2,700원입니다. 철쭉. 이제 꽃봉오리가 다 앉아가지고. 이제 곧. 다 떨어져요. 피겠어요. 요렇게. 그리고 향동백. 요거. 네. 이것 좀 보세요. 9,000원입니다. 9,000원이구요. 또 요거는. 무늬, 휘양목. 15,000원 하네요. 무늬, 휘양목이래요. 15,000원 합니다. 음. 향이 있어요. 나무에서. 이건 오렌지자스민이구요. 오.. 오렌지자스민이구요. 오.. 요거는 5,000원이구요. 오.. 오.. 어ㅆ. 물, 8,000원입니다. 요거는 9,000원입니다. 오.. 이건 황칠라무인데요. 6천원 하네요 만병초 2만원이에요 목대는 어른 손가락 굵기만 하네요 목대는 굵습니다 그리고 트리안 트리안 3천원이구요 애니시다 2만 7천원입니다 위목대로 다 키워졌구요 키가 키가 엄청 큽니다 2만 7천원이에요 애니시다 여기 상록구절초가 8천원 하네요 8천원입니다 상록구절초 이거는 춘절국화네요 춘절국화 이것도 8천원 합니다 여기 겹동백도 있어요 겹동백 가격은 16,000원 하네요 꽃송이 좀 보세요 꽃송이 엄청 큽니다 여기 자격 함빠꽃 함빠꽃 함빠꽃도 있고요 가격은 보자 가격이 없네요 윌마 2천원입니다 윌마 2천원입니다 윌마 2천원이에요 보라쌀이 16,000원 하구요 지금 한참 지금 이제 한참 보라쌀이는 이제 한참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꽃봉오리에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흰쌀이 흰쌀이 흰쌀이도 있고요 저기 분홍쌀이도 있습니다 저거는 12,000원입니다 분홍쌀이는 여기 애기 말벌돌이가 만원이네요 이게 죽은 것 같아도 지금 얘네들이 이제 잠들어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잎이 지금 순이 나오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여기 호주매와는 3,500원에구요 호주매와 3,500원입니다 또 여기 15cm 포트에 있는 거는 1만8백원 하구요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1,000원씩이에요 1,000원 합니다 로즈마리 여기 벤자민이 1만원 하구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치나타샤 9,000원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도 있구요 가격이 가격도 안 보여 없어요 향기별꽃입니다 향기별꽃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벌써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3,000원이에요 오우 그리고 여기 복수초 복수초가 나왔네 벌써 꽃이 다 폈네요 3,000원 합니다 복수초 여기 섬 노르기가 3,000원 합니다 섬 노르기 3,000원 하구요 여기 설광화도 있어요 설광화 4,000원이구요 그리고 여기 노랑 바람꽃 노랑 바람꽃도 있구요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여기 사랑초가 3,000원이에요 사랑초 3,000원 하구요 블러드문은 4,000원 합니다 여기 200원 이하도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하구요 색깔은 요거 이제 지금 두가지밖에 안 넘었네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리고 대문자초 4,000원 하구요 솔채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로즈도 있구요 12,000원 하네요 여기 도화사랑초 4,000원이에요 그리고 미뉴엘타 사랑초가 6,000원이구요 여기 킹사랑초 킹사랑초가 6,000원 합니다 15cm 포트에 있어요 커나분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트율립도 있어요 트율립 2,000원입니다 트율립이 2,000원이구요 여기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구요 여기 분홍색도 있습니다 담배초 담배초 담배초가 3,000원이에요 담배초 그리고 비덴스 2,700원 합니다 황금새덤 3,000원이구요 요거는 애기분홍달맞이인데 3,000원 합니다 얘네들도 월동되구요 엄청 번져나가요 얘네들도 말도 못하게 번집니다 여기 앵초도 있구요 앵초 2,200원 하구요 여기 마라고데스 3단 앵초입니다 2,700원 하네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분홍도 있네요 연분홍색 그리고 여기 옆에 개나리자스민도 있습니다 3,500원 하네요 개나리자스민 3,500원이구요 사계소국도 있어요 3,000원이에요 사계소국 이쁘죠 꽃 야들야들한게 예뻐요 그리고 히아신스가 3,000원인데 2,000원 세일합니다 색깔은 아직까지 보라색도 있구요 분홍색 노란색 흰색 다 있어요 아직까지 색깔이 다 있습니다 2,000원씩이에요 여기 수사나 있어요 수사나 수사나 이거는 플라워 수사나 수사나 이것도 4,000원 하구요 여기 크로커스가 있는데 몇개 안 남았네요 크로커스 이거 3,000원 하네요 앤드리스 앤드리스 썸모 수국인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거는 칼마삭인데 세상이 얼마나 무겁으면 요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아직 겨울이라 얘네들이 꽃이 없어요 근데 잎도 없고 근데 이제 봄 되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아주 굉장히 운치있고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랍니다 이것도 꽃이 이제 지금 몽어리가 달고 나오네요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요거 부사의령 부사의령이래요 배풍동 5,000원이에요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황금마삭 3,500원이에요 황금마삭 황금마삭도 있고요 요기 또 빨간건데 요거는 아 요건 초설이네요 요거 3,500원이고요 존마삭 존마삭은 5,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거 고려담쟁이 3,000원 하고요 요거는 초설인데 잎이 좀 파란거네 요것도 5,000원 하고요 무늬꽃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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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칼마삭이래요 칼마삭 5,000원입니다 장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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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꽃피운거 보세요 안녕